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책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15 총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다음에 그동안 썼던 다섯 권의 도둑놈들 시리죠. 뭐 이렇게 다 밝혀진 거죠. 밝혀졌으니까. 크라우드님께서 주식 떨어질 때 주어야죠. 이렇게 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빚 내서 투자하면 안 되죠. 오늘 집순애님 말씀처럼 빚을 내서 투자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선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왕입니다. 조작 분야의 왕중왕입니다. 오늘 방송이 늦은 것은 이 내용을 제야 h님께서 보내주신 걸 제가 이메일을 좀 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고 4공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임의로 끼워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수백만 표를.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 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정원 감사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 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고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투표 결과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국정원 감사 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10만 표 20만 표 100만 표를 전부 다 전산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온 겁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질러왔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왔는 것이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그냥 뱃속까지 이러면 다 까발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위조투표지 제조생산 투입이란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관위 측으로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하지 않고 인쇄 날인을 해야 제3회 장소에서 원하는 것만큼 위조투표지를 제조생산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관위가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들어냈는가 아니까 이 인간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2020년 총선에 2016년 총선에 관내 사전과 관내 우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504만 표였습니다. 이게 4년 만에 2022년 총선에 1159만 표를 여러분들 띕니다. 약 600만 표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저희들이 축에 의하면 600만 표 풀 조작에 동원할 수 있는 600만 표 가운데서 약 300만 표가 위조투표지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지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2022년 대선에서는 관내의 관해가 1621만 표입니다. 전체 투표수 가운데 48표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2016년이 가장 조작이 안 됐던 데입니다. 504만 표가 2022년도에 1160만 표, 2022년도에 1622만 표 정도 늘어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2016년에 관내의 사전투표와 관내의 사전투표의 합이 504만 표였는데 504만 명이 관내 관해에 참가했는데 2020 총선에서는 1160만 명이 참가한 겁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1622만 명이 여러분들 관내 투표와 관내 우편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직관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전투표 자수를 뻥치게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를 만지다 보면 사업도 그렇고 한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거를 jrh님이 자료를 만지다가 내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2016년 총선이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선거에요. 그 선거에 관내 관해 사전투표자 수가 진짜 사전투표자일 수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게 504만 명입니다. 그 수가 116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을 얼마나 심하게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160만 표 정도를 관내 관해 투표자 수를 늘리게 되면 그거는 일종의 사전투표 조작에 동원될 수 있는 후보군 일종의 풀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약 297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필요하면 더할 수 있었을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1621만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훔치고 했죠. 240만 표를. 대단한 자료입니다. 이걸 체크해볼 생각은 저도 잘 못했네요. 저는 그냥 사전투표일만 그동안 집중을 해서 봤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한승천 전 노조위원장께서는 투표율을 1% 올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표본수가 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크게 요동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사전투표 조작의 출발지자 시작점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 함께 쑤셔 넣는 그런 전략을 써봤던 겁니다.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러면 누가 했노라만 남은 겁니다. 누가 했나 하는 것은 내가 밝힐 수가 없죠. 그건 검찰 몫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율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 이게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본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투표자에서 21%밖에 사전투표가 차지하지 않았는데 그걸 40%하고 48%로 올린 겁니다. 이걸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걸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올린 겁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 이거를 이거는 투표자 수 기준으로 본 것이고 이렇게 뻥튀기한 그다음에 투표율 기준으로 뻥튀기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깨끗했던 2014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율이 11.5%였는데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당을 기획해 가지고 완전히 지방권력을 장악했던 부산구청장 15자리를 13자리를 더블당이 차지하고 서울의 구청장 25자리 가운데서 24자리 서초구청장 빼고 다 더블당이 차지한 그 조작선거에서 20.1%를 끌어올린 겁니다. 11.5가 20.1이 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거죠. 11.5가 20.1%인 겁니다. 총선은 2016년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12.2% 그걸 여러분들은 2020년 4.15 총선에서 26.7% 끌어올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대선은 26.1% 2017년 2017년 대선도 조작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전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그전에는 이제 없겠죠. 왜 그러면 사전투표가 없었습니까 36.5%입니다. 10년 천하 잘 해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뇌부 있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2014년에 본격화된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 대한민국 선거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해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504만 정도 되는 사전투표자 수가 1160만 1621만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사전투표자 수가 2014년 사전투표자 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또 사전투표자가 913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사이로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1187만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163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표본 수가 단 4년 만에 10% 20%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거 선관위 사람들 이거 그냥 덮고 못 나갑니다. 이제 이거를 조선중앙동화가 덮어줘도 덮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끊어서 내면 다 보고 입으로 다 전달되거든요. 이거를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선거를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는데 특정 후보에게 표를 얹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라는 게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감 선거는 민주노총 후보들한테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한테 그다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박올 사이에 유령투표지 투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유령투표지 투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를 보게 되면 총선 같은 경우는 2장을 발급받으니까 최소 40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천안 같은 경우는 4장을 받았습니까 천안 시장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50초 넘어 나겠죠 그런 선거구에서 1인당 발급 속도가 26초 25초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40초를 넘어가 한 부분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선관위가 해온 작업 내역인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오늘 제야 h님이 제공한 이 자료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504만 명이었던 관외 사전투표자 수 합계가 불과 4년이 지난 다음에 1160만 1622만으로 증가한 겁니다 뭐냐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업을 인위적으로 늘린 겁니다 얘기해 놓은 겁니다 오늘 농부님 말씀처럼 고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제목을 썼지 않습니까 멀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죄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은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거관리니 홈페이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범죄자가 자기 범죄 내역을 숫자로 기록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여러분들 범죄의 증거물을 대부분 꽁꽁 여러분들 숨겨놓는데 선관위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중앙선거관리니 홈페이지에 역대 후보별 특별소를 다 올려놓은 겁니다 아무도 숫자를 들여다볼 거로 생각 안 했던 거죠 얼마나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심한 거 아니까 1년에 여러분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종을 받는 국민의힘의 예의도연구원에서 선거가 끝나면 여러분 엑셀 작업을 통해서 선거 데이터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요즘에는 엑셀 같은 게 워낙 기능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선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관내 관내의 이런 비중이 2016년에 21%에서 2020년에 40.35% 2022년 대선에 48.04%가 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하는 조작왕이다 조작왕중왕이다 이거 조작 안 했다고 여러분도 한번 뻗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온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은 선관위가 버티기를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버티기를 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 눈으로 보면 거의 미친 짓인데도 본인들이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한동훈 사전투표 때도 관리가 날인해야 된다 이 양반 특수통 검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이 딴 거 아니고 그냥 검사라는 겁니다 검사 중에서도 약한 뭐죠 가장 여러분들 뭡니까 좀 극렬한 그런 특수통 검사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상관이 변호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앞에서 인쇄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 정신 나간 사람들도 한두 사람 아닙니다 유권자 앞에서 인쇄해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 인쇄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지를 만들 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더 알게 되는 거죠 선관위 여러분들 변호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일단 현행 인쇄 날인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준비해라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것은 그 이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해야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쑤셔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두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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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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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짜 얼마를 투입한 겁니까 3만 7771표를 강수구 내 20개의 돈과 거소투표 이름 투입한 겁니다 보궐선거는 관외 투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가짜 3만 7771표는 어떻게 만듭니까 3만 7771표가 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발급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 이야기죠 그것을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앱선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경우든지 간에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를 3만 7771표를 만들 거 아닙니까 3만 7771표를 수시어 넣어줬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개표하니까 딱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계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3만 7771표를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인데 가짜는 다 투표소에서 없었던 표들이란 말이죠 그걸 인쇄소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같이 돌릴 수 있었겠죠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했는데 전산상으로는 다 조작을 해가지고 숫자가 다 증명이 돼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으로 득표소를 조작했다 나오는데 개표소에서 어떻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졌느냐 3만 7771표를 위조투표율을 제조해가지고 투입을 한 거 아닙니까 투표함 속에 행랑식 관리투표함 이름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럼 그 표 어떻게 만드느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이 가능해야 투표소를 떠나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결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목숨 걸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여러분들 그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인 겁니다 한동훈의 특수통일은 검사니까 딱 알지 않겠습니까 이 새끼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 애들 거짓했구나 물론 언어야 여러분들 여당 당대표 역할을 하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그러나 뭐 쏘그레 육두문자가 나왔겠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강찬호 씨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선거 문제를 잘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을 못 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판사들이 다 바지사장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김용빈 씨 보면 참 딱한 거죠 윤 대통령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렇게 범죄 소굴처럼 보이는 선관위에 그 얌전한 일은 판사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 특수통 검사를 차라리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그냥 칼질했겠죠 인사를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판사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개표와 사전투표용지 일렬분호 바코드를 도입기를 했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은 다 손을 대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아가리를 다 맞춘 거 아닙니까 숫자를 그걸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 손만 아프지 바코드는 왜 필요하냐 바코드를 가지고 국민들 정치성향을 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투표관리관 인세나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제3의 장소에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난해 10월 국정원 점검 결과 해킹 세력의 선관위 관인 파일을 도용해서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것이 않습니까 10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의 핵심 내용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용해서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할 수가 있고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부풀리기를 할 수 있고 선거 결과도 다 조작할 수 있다 그게 국정원 감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선관위 사람들 대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반발해서 우리 할 수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니면 그냥 대학 교수님도 불러가 시키면 되겠네 그냥 다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유를 대라 현장 날인 시 추가 투입된 공무원은 수만 명이 달한다 행안부에 미리 그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 않는다 수당 올려준다고 정당 참관인 수당이 9만 원 인상된 방 공무원도 8만 원 올려주다 한다 국회 요청했는데 개우 3만 원 올려뒀다 현장 날인은 불가능하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조 투표지 계속 만들어 쑤셔 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9번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냥 점잖은 제면에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4월 5일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 보궐선거 9번의 역대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사를 원하는 것만 만들고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민주노총 후보들에게 모두 다 표원기로 다 쑤셔넣고 사전투표가 끝난 4박 5일 사이에 제3회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위조 사전투표지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천으로 만든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하면 이런 아가리를 일어서 쑤셔넣고 우편투표는 투표소 사전투표소 우체국에서 우체 집중국으로 가는 우체 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이길 다음 날 배송원칙을 위반하고 24시간 넘게 여러분들 체류하면서 우편봉투를 전부 다 갈아치우고 어떤 경우는 뭐죠 우체국에서 배송완료 여러분들 기록이 남아있는데 지역선거에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어디 가가지고는 바꾸치기 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작업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박사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은 당신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역대 선거의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사전투표는 다 조작돼서 올린 거란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모가지가 날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했냐 이야기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어느 놈이 했나만 남은 겁니다 선관위에서 했는데 어느 놈이 했냐 이야기죠 어느 새끼가 했나만 남은 거지 나머지는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범죄를 선관위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4월 10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아홉 분 해가 재미를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 약물하고 같아 가지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 돈이 들지 않고 풀어오르면 이미 짜놨고 버튼만 돌려가 여러분들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거짓을 왜 안 하겠냐 이야기죠 내란범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들 건국 1948년 이후에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내란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특정 정당의 이름들 인력들이 야합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겁니다 이건 용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겁니다 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사전투표가 워낙 논란이 많다 보니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무슨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시민사회단체를 쓰든지 대학 교수님 보고 하라면 자원봉사 수없이 나올 겁니다 투개표 관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안정부가 현장 날인 근무를 요청해도 거부하면 그만이고 선관위도 강제력이 없어 동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처럼 선거 업무를 공무원의 의무로 못 받고 거부시 처벌하도록 지방자치단체법으로 개정화됩니다 사전투표는 투표 이후 상황을 선거에 반영할 수 없는 데다 부정 논란과 불복의 하약고가 되므로 폐지해야 된다는 게 선관위 자체의 의견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왜 폐기하겠습니까 사전투표에 있어야 폼 잡고 살 건데 사전투표를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 여러분들 김용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사무처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민 누구죠 그 양반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안회가 주도적으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같이 모두 9번의 선거를 공직선거를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친 것이고 6번 문정권 하에서 3번 여러분들 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침묵의 대가가 본인 재임 하에서 4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제 5번 4번을 3번 일어났고 4번째가 있는 겁니다 4번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한 달에 30금 근무하는 선관위원장이니까 다른 여러분들 지방에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합바지고 완전히 얼굴 마담인 겁니다 지금 김용빈 씨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같으면 노 라고 했을까 난 선관위원장 안 맡았을 겁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왜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죽는데 왜 가냐 이야기죠 여러분 30분 근무하는 게 선관위원장이니까 지역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 그냥 얼굴 마담이고 그냥 도장 찍는 사람인 겁니다 도장을 찍는데 도장 잘못 찍으면 본인이 죽는 겁니다 본인이 그 본인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판사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찬우 기자가 여러분들 취재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부터 형식적입니다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부장판사의 고백입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회의 시간을 오후 다시 반에 잡습니다 현안 보고 30분 만에 회의는 끝납니다 한 달 내내 법원 업무만 한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사정으로 파악하겠습니까 결제만 줄줄 해 줍니다 그러면 곧장 술을 깼더니 회식으로 이어집니다 회의 불참하고 회식만 한 선관위원들은 50만 원 수당을 받습니다 이러면 되냐고 했더니 관행인데 뭘 따지시나 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이 수사 의뢰감이라면 결제를 청한 것이 있습니다 범죄 수준이 못되어 거절했더니 처벌된 유사 사례가 있다면서 반발해서 신중히 검토하는 선에서 매듭 지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은 결제된 것으로 지부의 위선에 올려버렸습니다 선거 단일도 과감입니다 내가 중요한 날이니 선관위로 출근하겠다고 하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은 오셔봤자 하실 일이 없습니다 투표 마감적인 오후 다시 반쯤 오시면 됩니다 하더라 2년 전 대선 때 속구리 투표 등 대혼란이 터진 사전투표 이래 노정이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욕을 먹었는데 실은 선관위 직원들이 나올실 없다고 마가 안 나왔을 뿐입니다 제 경우는 위원장 인사 말까지 직원들이 써줍니다 내용이 선관이 잡아자친 일식이라 수정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사무처 국장님 아시면 큰일 난다고 울먹입니다 사무국장이 완전히 뭡니까 주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안을 그대로 두고 현장의 내용을 고쳐 말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바지사장입니다 사무처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결사 반대하는 것은 인사재정 등 업무는 자신들이 장악하고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위원장에 증가하기 딱 좋은 게 비상임위원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다 이름들 뭡니까 이렇게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민 씨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다 장악했겠습니까 그냥 얼굴마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마담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뭡니까 잘못 걸려 가지고 뭡니까 본인이 죽게 생긴 겁니다 본인이 이미 한 번 여러분들 그냥 죽게 된 겁니다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야무지게 조작했기 때문에 책임자 누구 노태학 그다음 책임자 누구 김용민인 겁니다 선관위 이름 또한 그런 몇십 년 근무한 사무차장이라든지 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딱 보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 안 갑니다 왜 그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선거 사기를 숫자를 만진 겁니다 위조 사전특변 다수를 여러분들 만들어가 그걸 쑤셔 넣은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죄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범죄 증거물이 안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인의 홈페이지 다 올라 있는 겁니다 그 범죄 내력이 그러니 무선수로 이러면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사기 문제를 추적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참 고민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한동훈 씨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병호도 선거하니가 이러면 진검승부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두렵거나 하나도 떨리거나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사실 위에 서 있고 정의 위에 서 있고 공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들 법의 이름으로 조국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단죄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마담을 다 써가지고 판사들을 써가지고 지 마음대로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심지어 지방의회도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6월 1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고향인 통영시에 통영나 선거구들 한 분이 좀 조사해달라고 해보니까 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임 그냥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가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박해를 받고 손해가 많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을 자 여러분 한동훈 씨 진심 한동훈 씨가 과거에 이제 특수부 이 아주 날리던 검사로서 상당히 이제 이재용 회장권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권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당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옳지 않은 일들도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스톤 검사로서 살았던 삶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건 지나간 거고 본인이 직업상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이제 무리수가 많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강조한 거거든요 해라 도장 찍어라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도장 꼭 찍어라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야 이 친구다 도장 찍어 도장 왜 안 찍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장 찍으란 말이야 당신들 왜 도장 안 찍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도장 찍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찍으란 거 아닙니까 이 목이 있는 여러분들 하얀 옷을 입었더만 아주 젊게 보이네요 도장 찍어 이런 거 아닙니까 도장 이 친구다 도장 찍어 그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장에 투표용지 인시에 아니 투표용지 너희들이 만들잖아 제3의 장소에서 다른 데서 그래 찍으라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선관이 안 돼요 선관이 사람들 완전히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은 다 법적 책임 물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침해살림께서 한동훈 눈빛 봐라 뭔가 알고 있다 그거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약간 평가절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똑똑하겠습니까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여러분 사건과 관련해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을 괴뚫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벌써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 끌린 겁니다 허리멍텅한 사람들만 다루어 오다가 자기들한테 하나도 이런들 뭐죠 부채를 지지 않은 그런 남자를 만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알리 가니 공직선거법이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흰티를 입었더만 저 검정티하고 대조가 되지만 아주 젊고 여러분들이 미남으로 보이네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장 찍어 임마 이렇게 본 투표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고집하면 국민은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의심하죠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됩니다 또 선관위를 슬쩍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까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 의심을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실제 내가 의심하지만 의심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말을 잘하네요 참 그런데 그런 의심조차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는 이야기 아닙니다 꼭 해라 이야기죠 사전투표를 당일투표와 달리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 규정한 대로 당일투표에 실시되고 있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견 있어? 이견 없잖아 이거죠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직접 찍는 걸 전절한 조항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모법인 2012년도 12월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러분들 통과시킬 때는 도장도 찍고 일렬번호 절치선도 여러분들 절치해가지고 보관한다 그렇게 이중 여러분들 감시체들을 가져왔는데 다 선관위가 다 바꾼 거죠 김용희 사무처장하고 너는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다뤘는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이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선거 과정을 한번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건데 선거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개수조정은 11, 12에서 할 겁니다 개수조정 그러니까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맞추는 작업은 11, 12에서 할 겁니다 거기도 한두 사람이면 다 된대요 전국선거를 전산업무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2번 3번에서 이루어집니다 2번 3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당일날 이미 기획은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면 선거에 크게 이득을 보는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을 몇 프로로 조작을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몇 표 정도 쑤셔 넣을 것인가가 1번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씨가 4.15 총선이 있기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를 방문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 최소 160석 최대 180석까지 예상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4.15 총선의 지역구 160석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례대표 17석을 획득해가지고 180석을 얻은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6.79%를 결정하면 26.79%니까 26.7%를 하면서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확보하게 됩니다 297만 표를 전국의 이름들 선거구에 다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을 때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한 겁니다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율 가운데 해당 선거구에 이런 필요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를 투입하는 전산조작을 실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박 5.14의 지역선관위에서 위조투표지를 투표관리관 인쇄나린을 사용해서 만들어가지고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도착하는 5번 단계 이미 투표함 속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하고 진짜 투표지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조작방법은 더블당 후보의 표만 찍힌 것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7.55%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5% 조작을 하고 3만 7771표를 확보한 겁니다 3만 7771표를 사박 5일 사이에 전부가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도장을 투표함 속에 이름도 숫자에 맞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이 5번 투표소 개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만들어진 투표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함이 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행랑식 천으로 되어 있어서 아가리를 누르면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6번을 돌리고 무슨 이번에 하는 것처럼 수견표를 먼저 하고 7번 8번을 이번에 바꿔왔지 않습니까 전면 수견표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작업은 2, 3번에 다 마치니까 여러분 정봉주 위원이 2020년도 4월 12일 사전투표가 막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했지 않습니까 윤 씨 양 씨 뭐 당신 내 누군 줄 알아 난 정봉구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이번에 사전투표 조작에 다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겨레 s에서 4월 10일 날 이미 선관위 관계자가 이번 사전투표율은 26.7%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표가 안 끝났는데 투표가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26.5%에 26.69%에 맞춰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부풀려 가지고 충분한 정도의 유령 사전투표 다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전부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걸 특정 후보에게 표 더하기 혹은 특정 후보에게 표 얹어주기 표 얹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산 조작에 대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그냥 마음대로 조작 못한다 혹시 법원이 투표함 정거보전용으로 제출해라 하면 4.15 총선처럼 투표함의 전체 진짜 투표지를 파쇄 소각하고 전부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못 가져온다 투표 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걸 이제 한동훈 씨가 정확히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잔말하지 말고 사전투표 관리 간 도장 찍어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홈페이지날인데 가셔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옹호하고 반드시 관철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자수를 진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제도화해야 된다 그게 합쳐져야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정상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4월 10일 총선 대책이 사전투표 자수를 개수 카운팅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투표 간 관리 도장 날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 인천연수월 2020년 민경호 진짜 투표지 5장 사전투표소에서 5명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투입한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민경호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정의령 후보와 함께 더하고 이정미 후보의 표를 훔쳐서 정의령 후보와 함께 더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판가름 난 겁니다 이 그래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그다음에 실시된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법관들이 다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를 도덕질 했냐 분석한 것이 제야전문가가 딱 이렇게 분석해 주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뭐죠 거짓말을 했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관내 사전투표수는 4만6,110표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4만6,110표가 지금 공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가짜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낸 숫자인 겁니다 그럼 진짜가 얼마냐 4만686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냐 이게 비정상적인 투표이기 때문에 차이값이 큰데서 가장 이론적으로 수렴해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0에 가깝게 여러분들 접근하게 되면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은 조작값이 20%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민경욱 후보가 얻은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20%입니다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4만686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표를 얼마나 쑤셔 넣냐 이 차이인 a하고 b 차이인 5,424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서 발급되지 않는 위조투표율을 몇 표를 만드는 거 하니까 5,424표를 만든 겁니다 이거를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사용해 가지고 만들어내가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입니다 진짜가 6장 가운데 5장 가짜가 6장 가운데 1장인 겁니다 그럼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냐 진짜 5장마다 1장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반께 넣어준 거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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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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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관내 사전투표소에 들어온 사람들이 5명마다 한 표를 다 먼저 그냥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이거를 더 있게 낮은 레벨을 내려와 송도 1동을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송도 1동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6,409표라고 공식표를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는 거 이게 조작된 거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는 조작값을 추적해 가지고는 실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조사해 보니까 5,341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표를 쑤셔 넣었냐 1,068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6장 가운데 1장이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가짜 투표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이미 확정된 숫자인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것은 거의 100% 증명이 된 것이고 표를 어디서 쑤셔 넣는 건 내가 못 봤으니까 범죄자를 잡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1,068표는 투표소에서 없었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냐 전국을 조사해 보게 되면 66개 정도에서 뭡니까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현저하게 빠른 경우가 있죠 평균이 40조 최소 40조에서 50조가 걸려야 되는데 26.7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한 거죠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전국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이지 않습니까 노원병은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4장당 1장을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미친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예요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이준석이 훔쳐가지고 김성환에게 쑤셔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이걸 딱 조사해 보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를 넣었습니까 6347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혀진 6347표를 제3의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뭡니까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하면 쑤셔 넣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발표한 3만 1076표가 이게 가짜란 거 아니에요 사기란 거 아닙니까 조작이란 거 아닙니까 실제 조사해 보니까 25379표인 겁니다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값 25%를 이용해 진짜를 보고 내가 보니까 그럼 얼마를 쑤셨느냐 6347표를 쏘시는 겁니다 5장당 1장이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5장당 1장이 6장당 1장이 가짜니까 조작값 기준으로 20% 조작한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계 1동 같은 경우는 1208표를 넣은 거죠 이렇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를 이게 여러분들 이 4.15 총선의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 이게 여러분들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 밝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숨을 겁니까 도둑놈 집단을 오명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 여러분들 공적기관에 대해서 도둑놈 집단이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이 당선되는 데는 6467표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 투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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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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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 밝혀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김태우 후보의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를 하고 이걸 다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고 국팀당에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정신나가기 이런 뭐죠 무슨 핵심위원회니 인요한 씨 불러가서 뭐든 굳히고 야단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37771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를 7.5%를 조작하고 그래서 국민당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37771표를 쑤셔 넣기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해보니까 염창동에는 2824표를 쑤셔 넣는 두 장마다 한 장 진짜 진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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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이 미친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마 조작값 기준으로 한 1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 온 거지 않습니까 어디를 선관위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찍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 당신들 거짓말 계속해라 그런데 당신들 얼마 안 남았다 이야기죠 이 물고가 터지게 되면 그냥 모든 죄를 당신들이 다 짊어지게 될 거다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3.15 부정선거하고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규모나 이 악한 정도가 3.15 부정선거를 그래도 낭만적이었죠 여기는 이거는 아홉 번 한 겁니다 아홉 번 부정선거를 그러면 아홉 번 저지른 겁니다 아홉 번 계속 그냥 버티고 그냥 모르는 것으로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는 건 당신들은 자유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행한 그런 사기 행각은 다 드러났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하루하루마다 사양향기처럼 주변을 퍼져나갈 거다 이야기죠 그래도 또 4월 10일 조작해라 이야기죠 선관위가 논리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이니까 시간 걸려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걸려서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앙일보 기자도 참 선관이 군기를 잡나 이런 걸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뺏다간 친구들인 거죠 그래도 뭐 다루어 줬으니까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겠다 정말 정신나간 친구들입니다 투표지에 진본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가 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투명성이 생명이지 효율성이나 시간 단축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 판례에서도 유권자가 투표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위원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선거관리위원은 왜 사전투표 현장의 투표자 현황 파악을 못하게 필사적으로 저항합니까 현장 촬영 금지 투표자 명부 작성 금지 투표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금지 나라를 사랑하는 명석한 제야 전문가들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90% 이상 밝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문장도 여러분들 틀린 게 없는 민초의 지적인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줄을 설 테니까 선거투표 관리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해라 뭔 꼼수를 피려고 수작질을 하냐 수작질을 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 방법대로 조작하려고 이번에는 참 만만치 않죠 목숨 걸기 바랍니다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 한 번 찍는다고 시간이 크게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엉뚱한 궤변으로 변명하고 선거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부패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못을 반복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과 법에 의해 처벌받고 박살을 날 것입니다 도장 한 번 찍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저 따위 엉뚱한 말을 하는지 한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성 시비가 없어집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합니다 조금 더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관의 원칙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들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가 그동안 아홉 번의 선거 부정을 저질러도 국민들이 다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세상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일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사 책임질 겁니까 정당 책임질 겁니까 모든 똥바가지는 선관위가 지는 겁니다 세상 앞날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넘어갔다 하더라도 왜 넘어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을 중앙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99%가 여러분들 뭡니까 선관위를 나무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 가지고 뒤에 없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진짜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겁이 없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말고 선관위에 누가 반대하는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선거실장입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까 사무차장입니까 사무총장은 그냥 얼굴마담입니까 선거일국장입니까 선거일국장입니까 정신을 다 차리기 바랍니다 그냥 다 그냥 한방에 그냥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인쇄복사기술이 얼마나 정교한데 이따위 선거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장 기표에서 투입해도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돈약 날인조차도 완전한 여러분들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소 단위에서 현장수기로 선거인 사전투표 선거인 명분을 작성해야 되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하겠다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전부 다 위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쇄는 얼마나 편합니까 더 이상 고양이한테 생선 맞기는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양반 4.15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팩토예요 팩토 사실 뭘 좀 알고 기사 쓰시오 시이라는 분은 군기를 잡다니 이런 제모로 어떻게 답니까 지급기에서 정상적인 선거교체 이행이지 어떻게 그게 군기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투표용제의 날이라는 것은 관리관의 책임이 붙어 움직이는 정신이 구체화되어 있는 조항인데 그걸 일로 인쇄를 해서 프로세싱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그건 종이쪽지에 인쇄된 인쇄물이지 법률적인 투표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코미디입니다 국가 투표용제를 시간 걸린다고 관리자 도장 찍는다는 인쇄에 돌린다고요 기가 막힌 짓을 그동안 해왔다니 그리고 투표함도 관리인이 없는 창고에 보관하고 선관위는 왜 헌법을 위반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할까요 누구 지시에서 그 짓을 합니까 53명이나 찬성했네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전투표 관리관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면 64명이 여러분이 찬성한 겁니다 사전투표지에 일일이 날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투표가 어렵네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지에 실물 날인한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시는 사전투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당과 정부는 철저한 시간투표 관리와 개표의 신간에서 지난 총선처럼 부정선거에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67명이 반대하고 헛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로 재미 많이 봤겠죠 투표함을 ccc도 없는 것이 아무렇게나 보관하니 무더기 표가 투입되고 통바꾸치기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1동의 투표소가 여러 곳이 있는 점은 유권자의 편익을 위한 발전적인 방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투표 종료 이후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한 중에 무더기 표 투 통바꾸치기 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그냥 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엄모론이라고 하네 명확한 자료와 선관위 발표 자료에 다 나타나 있는데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경향이 판이하고 일방적으로 사전선거에 더블당이 압승하고 있는 사전선거 결과는 중앙선관위 부정투표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에 눈을 감고 있는 언론은 썩고 문드려진 매국노들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찍기 싫으면 선관위 사표 내고 나가라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투표관리관에 직접 도장 한 번 찍는 게 무슨 장시간이 걸립니까 선거인이 장시간 대기해서 안 된다고요 그럼 쉽게 한순간 가능한 몽땅 대리투표하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초기 단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2번과 3번에 다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단계에서 7번 8번 완전 수개표로 한 것은 다 적어버린 헛소리입니다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가짜가 다 들어와 가지고 개표소에 다 도착하는데 뭘 여러분들 그걸 수개표로 한단 말입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재건 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여러분 투표지를 다 파쇄 여러분들 다 소각시키고 인쇄소에서 만든 걸 다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자료에 맞춰서 맞춘 다음에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온갖 이런 투표지들이 다 가짜들이 나온 것은 가짜들 여러분 가짜 투표지를 다 세기 위해서 법원에 부장판사가 여러분 대부분 직원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가 없는 겁니다 그때하고 많이 달라진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범죄를 열어면서 저질러 왔는 걸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계속 거부하게 되면 뒤집어 엎는 날이 올 겁니다 보세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특정 후보와 함께 다 몰아주고 유령투표지 투입하고 그래서 사전투표자수 개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도 지금 정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공정선거 하려고 하면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번호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날인 그렇게 하면 투표소 레벨을 18000개 다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참 낸지 그러면 사전투표사도 어떻게 이러면 조작합니까 조작할 수 없는 거지 도장 찍으라 안 가 아닙니까 너희들 잔소리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으라 안 가 아닙니까 국민들이 너희들이 뭐 한다고 여러분 국민들 요구를 안 들었냐 이야기죠 이런 개뜻같은 세상이 있냐 이야기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해야 한동훈 위원장 2월 13일 중앙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질문 던져봤습니다 99% 나옵니다 99% 아까 이러면 한 2600명 정도 했을 때 여러분 99%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개인도장 날인해야 된다는 것 99%가 99%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1% 나왔다는 0. 몇%라는 이야기는 거의 100%라는 이야기죠 2600명이 여러분 99% 나왔다는 이야기는 26만 해도 여러분 99%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다 요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뭐죠 위조투표 좀 만들어 쑤셔 넣어야 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찍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의미가 있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도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날인 제도가 유지된 이유는 가짜 투표용지의 차단 제도인 것입니다 그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게 586 운동권들의 일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이 역사적인 제도가 다 가짜 투표용지를 차단한 제도가 무력화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투표관리가 공정하도록 민간인에게 맡긴 유일한 인정 제도입니다 공무원인 투표관리관 제도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인시하겠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분명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연히 개인 도장 날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계략이 없다면 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을 시행하라 같은 선거에 사전투표 당일투표 시스템을 달리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말이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 곳이 아니라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공정하게 하자는데 선관위가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도 3중 4중 5중 꼼꼼하게 재카운팅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사전투표 없애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진짜 구하는 일입니다 아니 법정 공유를 정해놓고 그날 가서 투표하면 되지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사전투표를 왜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99% 찬성입니다 선관위원장 국민들이 토해내는 99% 숫자의 의미를 빼속 깊이 생각하고 절신해야 될 것입니다 노태학 씨나 김용민 씨가 판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세파를 크게 이렇게 거친 세파를 해치고 나오지 않은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처신을 참 반듯하게 해야 되죠 이번에 본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를 못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에 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본인 인생 자체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노태학 씨는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에 일어난 것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교육감선거와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 여러분들 선거 사기 일어난 것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역대 사상 최고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노태학 씨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박찬진 씨는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두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하고 4월 5일 보궐선거 두 건 김용빈 씨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4월 10일 총선에 부정선거한 거 관계없이 노태학하고 김용빈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지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선거가 아니잖아요 4.25 총선의 인천연수 결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박사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놓으니까 중앙선거안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00% 1000% 부정선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북조선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한 것도 아닌 겁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사해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5장마다 1장에 더블당 후보의 기표 도장이 찍힌 투표지가 투입된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4만 6,110표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가짜고 진짜는 4만 686표고 5,424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5,424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된 거죠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위조투표가 투입됐다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번에 털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선관위 범죄인 겁니다 선관위의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위조사전투표자수 제조투입 범죄인 겁니다 여러분 공병원TV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가 되셨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 지나친 법이 없는 선거부정의 기본을 한 번 더 정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아주 간단한 행위입니다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개함하고 세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선거이자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범죄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하더라도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역대 공직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부 다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작방식은 모두가 다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보고 보고 또 봐도 여러분들 그 자료가 정말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플러스 표를 얻은 쪽 한쪽은 마이너스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자연수기 때문에 울텅불텅한 거죠 그러나 조작하면 왼쪽처럼 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후보가 두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훔친 표하고 더해준 표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부정선거의 또 하나의 이름 정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더하거나 빼주면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표가 남는 거죠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은폐했던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조갑제나 정규제 씨 같은 사람이 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이아 케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영시어를 한 번 경우를 보시면 더 맹료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2016년 자료고 이게 2020년 자료지 않습니까 2020년 자료 4.15 총선 이 차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 마이너스 0.3 플러스 0.6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갔다는 이야기도 거의 이게 2020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플러스 8.9% 김성 마이너스 8.4%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 후보는 더해줬고 8.9% 김성 후보는 빼줬고 마이너스 8.4%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작이지 않습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이야기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게 2016년이고 이게 2020년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맹악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제야 전문가 이름 작성한 그래프를 보시면 더 여러분들 경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2016년 선거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뭐죠 조작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큰 값입니다 미래통합당 군자동 마이너스 7% 정황본동 마이너스 12% 정황일동 마이너스 9% 정황이동 마이너스 10% 거의 좌우대칭으로 엄청나게 큰 수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값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복원시키게 되면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투표인 겁니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조작을 만들어서 쑤셔 넣은 거가 이렇게 표시가 다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덮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겁니까 여기서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계속해서 이러면 안 찍겠다 그래 안 찍어봐라 이게 되냐 이야기죠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뭡니까 무식해도 이걸 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당신들이 집에 들어가면 다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신들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영원히 여러분들 덮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강원도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모든 선거구에 대해서 2016년에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21대 여러분들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얼마나 조작을 했으면 이게 숫자가 큽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할 때하고 조작할 때 차익값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21대 총선에서 이건 여러분들 경상남도입니다 오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왼쪽처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하다니까 이렇게 숫자가 오차범위인 0에서 3% 이내에 작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북도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는 경상북도는 전국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해도 경상북도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조작을 다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광역시는 크게 조작을 안 했네요 조작 안 했으니까 광주광역 서구월 정도가 좀 의문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이럽니다 그래도 21대 총선에 부분적으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3,500개 정도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첫 번째부터 3,500개 던질 때가 3,332개가 여러분들 뭡니까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 3구 대통령 3,408개가 공정선거 같으면 2분의 1분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래서 특정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정도의 장기 집권을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씨 입에서 3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짓을 한 거다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거를 도독질한 짓으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수인과 그 이런 부역자가 선관이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수사 안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치 정의 공정 나발이 뭡니까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다 사기질이시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를 도독질해가지고 어떻게 서울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의 425개 여러분들 통해서 전부 다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뭡니까 어떻게 사전투표해서 모두 다 더블당이 승리할 수 있냐 부산의 205개 이름 동 가운데서 어떻게 전부가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수가 있냐 3구 대통령 선거 4.15 총선에서 뭡니까 모두 다 사전투표해서 다 더블당이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고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다 이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걸 대가리 뭡니까 엉덩이로 다꾸게 문개고장 넘어가겠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누군가는 행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겁니까 은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기 위한 발언을 두 번째 하는 것을 대환영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세상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건국전쟁은 뭡니까 참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국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참정권을 한민족 역사에 처음으로 우남 이승만이 찾아준 겁니다 참정권이 왜 중요한지도 뭡니까 어리벙질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참정권을 여러분들 그렇게 찾아서 준 겁니다 미국에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정권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참정권을 조선민족 함께 여러분들 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다 박달되게 생겼는데 건국전쟁은 참 좋은 영화입니다 참 대단한 영화입니다 하면서 뭐죠 선거사기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얼마나 이중적으로 보입니까 내 눈에는 그냥 짐승들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짐승들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열었는데 2016년 총선의 차익값 전수조사와 마쳤기 때문에 제야 H님께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검증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것처럼 4.15 총선처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016년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성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2016년 총선의 전수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는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어떤 모습의 차익값 그래프가 나오고 더블당의 성률이 결정되는가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점점 그 소위 선거 사기를 저지른 적들의 숨통을 죄여가는 겁니다 적들의 숨통을 여러분 죄여가는데 그 2번 3번의 숨통을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죄여가는 겁니다 대전 서구갑이 밝혀졌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밝혀졌고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4.15 총선이 밝혀졌고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4.15 총선이 밝혀졌고 그게 이런들 이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율 사수를 어떻게 쏟아넣는지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들은 2일 2번 3번에서 다 작업을 완결한 겁니다 조작작업은 거의 1 2 3 4에서 다 95%가 완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3단계입니다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표언질 주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4.15 총선 대책은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외에 사전투표자수를 반드시 개수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 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거 4기 대한민국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이 가장 출발지이자 진원지이자 시작점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 조작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인 겁니다 선거인수로 몇 퍼센트를 조작하게 되면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선거 부정의 선거 4기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은 진짜 투표지 몇 장마다 가짜 투표지 몇 장을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투표지라는 것은 누구를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신분증 이미지 스캔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검증받은 다음에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조작되어 온 겁니다 이 수치는 정상적인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총선이 2016년에 조작이 안 됐던 선거가 사전투표율이 12.19%인데 불과 4년 만에 26.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년 만에 거의 14% 정도가 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4%가 이름 띄었지만 실질적으로 증가율을 보게 되면 한 50% 증가했을 겁니다 이런 선거는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엄청난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20년 총선에서는 대략 발표는 26.69%와 사전투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19.99%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6.70%만큼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 가지고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것이 덜미를 잡히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승을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덜미를 잡히게 된 것이 그리고 이 덜미를 잡는 데는 장영우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영우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증자국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정 결론을 낸 겁니다 아 이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 바로 앞에서 조작을 했구나 앞에서 조작을 완전히 다 마쳤구나 그러니까 qr코드를 양보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그러나 절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4박 5일의 지역선관에 보관하올 때 비조투표를 쑤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이 필수적인 겁니다 개인 도장 날인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은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에다 떠들었습니다 7번 8번 개수기하고 수금표를 바꿔놓고 나서 이런 뭐라고 떠드는 거 하니까 완전 수개표를 합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 수개표를 하게 됐으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5번에 이런 개함 전에 사전투표 하면 뭡니까 다 위조투표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4번 되면 개표소에 가기 전에 투표함이 행랑식 투표하면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다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뭡니까 사전투표함을 이동하는데 그런데 7번 8번을 이번에 바꾸고 나서 12월 17일인가 27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보도자를 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7번 8번을 바꿔가지고 전면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면 수개표 뭐냐 이야기죠 행랑식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함에 얘 진짜도 있고 가짜도 다 쑤셔 넣은 걸 가지고 가져와서 뭡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뭡니까 국민 여러분 전면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완전히 돼지계로 본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했잖아 김용빈 씨 서울법대 나왔으니 이거 알 거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상하면 내가 잘 그림을 이렇게 정리했어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취 이것도 여러분 이상해 1187만 명이 어떻게 4년 만에 여러분들 무슨 14%나 사전투표율이 뛰는가 사전투표율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4400만이고 20대가 4200만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를 계속 주장했는데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이호식 님이 좋은 카멘트를 했네요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위든 당일투표위든 투표율을 1% 높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한성천 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 실제 경험을 저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도표 공병호 tv 참조에서 보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투표율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유독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사전투표가 11% 정도에서 20% 정도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9%포인트이지만 이것을 100분물로 보면 82% 이른들 사전투표율이 4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부정선거 대표주자인 4.15 총선은 그전에 있던 총선에 비하면 2배 100%가 넘는 사전투표율이 증가됐습니다 12% 27% 되었으니까 100분율로 보면 약 225%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2배 이상으로 뛴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그러면 당일투표도 관심이 그만큼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일투표는 40% 정도 나오는데 사전투표와 똑같이 2배 이상 뛰어서 80%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과 당일을 합치면 122%가 됩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도 약 10% 증가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단순수치가 그런 것 실제로는 30% 이상이 증가된 것입니다 통계나 수리해석에 밝은 사람들이 보면 이 모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방총선이 12.19에서 2배면 여러분들 2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2.19% 26.7%를 100분율로 따지게 되면 100% 이상 넘게 사전투표가 증가한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4년 만에 사전투표가 100% 이상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리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짜를 만들려고 선거관리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인데도 왜 qr코드를 사용하는가 투표관리관 도장도 직접 찍지 않고 투표용지에 인시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가 사전투표자 수를 세지 못하도록 투표장을 물론 투표장 주변의 cctv를 모두 신문지로 가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일 명분에 직접 표시를 해가면서 투표용지를 주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일 명분에 단지 컴퓨터 서버 속에만 존재해서 유권자가 볼 수 없습니다 왜 사전투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왜 당일 투표는 비슷한데 사전투표는 유독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습니까 왜 사전투표에서 감추려 하는 것일까요 매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뻥튀기해서 그 모든 증가된 투표소를 더블당에 추가해 주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전부 다 특정후보에게 표를 얹어준 겁니다 1번 2번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인천연수원의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5장마다 한 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차익값 그래프가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5장 4만 686표는 진짜고 4만 610표 선관위가 발표는 가짜고 대안표수 이 표는 대부분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마음대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죠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이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들이 광명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도 당신들을 챙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책임을 당신들에게 떠넘기는데 골몰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 정신체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사자성어 가운데 군주민수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꼭 여러분들 여기서 군주가 여러분들 배라고도 부를 수 없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에 비유하게 되면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공적기관인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군주에 해당하겠죠 백성들은 다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돼지개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물이 배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다 죽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위험을 다 여러분들 방어할 수가 없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은 상당히 방어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직업인으로서 선거음부를 담당하시겠지만 한 개인이고 한 시민이고 집에 돌아가면 다 한 아버지고 어머니일 겁니다 이 불법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인지하지 않았던 간에 불법의 여러분들 손을 담근 것은 특히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관려했다는 것은 엄청난 중범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선량하고 때로는 조금은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물이 배를 뒤엎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대통령이 내일이면 말씀하시겠나 모려면 말씀만 하시겠나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시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덜 고려할 수 있으면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의협심도 줄고 개인의 이속에 밝아가지고 끝까지 침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오근호 대표가 한 선관위 공무원 여러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부정승과 등밀 잡히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병호 tv가 과거처럼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송축 능력을 가졌으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을 탄압해서 못 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못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축적이 되는 거니까 못 보게 하지만 10분 1로 여러분들 목을 죄에 놨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정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금 어디까지 이런 정보가 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보가 어디까지 온 건가 하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9번의 선거 사기를 쳤을 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양당일에 사전투표일을 뻥튀기 해가지고 투입할 사전투표자수를 넉넉히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본인들이 밀어주는 후보에게 표은기 방식으로 전산조작을 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사박고일 사이에 실물위조투표제를 투입했다 이것이 뭡니까 유력한 가설을 넘어서 확정적 사실로 한 단계 계속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다 까발겨진 건 이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건 어느 놈이 했나 어떻게 쑤셔 넣냐 쑤셔 넣은 거 봤냐 그것만 남았지 대부분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난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겁난 일이죠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급변 상황에 엄청난 급변이 일어난 겁니다 1월 1일 날 노태학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른들 신년사를 쓸 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를 너무나 심하게 만져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전무가 완전히 까발겨진 겁니다 조작방법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웬만한 사람들을 한 번처럼 듣고도 이제는 다 설득당할 수 있는 행태가 된 겁니다 KBS가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스마트한 한동훈 씨가 두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해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에 관훈 토론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 분들이 립서비스일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 씨가 여러분 그런 수사 경력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저는 일찍부터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 수사 경력을 보게 되면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리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법인카드 이용해 가지고 과일 사 먹지 않는 겁니다 재산도 좀 있고 아이들도 작고 컸고 젊고 똑똑하고 프라이드도 있고 물론 양성태 씨나 이재용 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무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본인의 직업정신에 충실하다 보니 그렇게 무리수를 뒀구나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이 재차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찍어라 이야기죠 너희들 찍어라 안 찍을 거냐 한동훈 씨는 정치계에 지금 입문한 초신자인 겁니다 아마 한동훈 씨를 대단히 여러분들 의욕의 눈초리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 저 양반은 그래도 한 번 우리가 믿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에 가야 될 지지도가 다 한동훈이 안 가버린 겁니다 못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눈에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이 없다 일선 공무원이 협조를 해 줄 수 없다 그게 다 멀어 보이는 거 아니까 저 인간들이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할 모양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바뀌고 말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 여러분들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 주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단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로 맞서는 모습이 됐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업계에만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할 게 아니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더 힘을 내 가지고 이 문제를 관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사전투표자 투표소 단위에서 선거관리가 크토록 여러분들 숨기고 싶어하는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제도 수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최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여러분들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부정선거 해부한 도덕놈 시리즈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조주영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르키나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오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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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